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SM Town Life 2023 SMCU Palace at Jakarta with KB Bank으로 SM 선배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난 하이폴라인 콘서트 때 인도네시아 마이 여러분들의 힘찬 때창과 응원 덕분에 저희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많이 많이 오셔서 함께 공연 즐겨주세요 그럼 9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GBK 메인 스테이디움에서 만나요 안녕